56. 리설브드. 리젤브라네. 리젤브가 뭡니까? 이전에 놨다. 발음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. 리젤브가 뭐야? 남겨두다. 남겨두다? 유지하다? 특별한 목적을 왜? 그러니까 여기가 리젤브도 리 플러스 서브야. 리가 뭐야? 다시 대접하는 거? 그렇지. 다시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. 그래서 남겨두다니까. 그러니까 먹을 걸 남겨두는 게 아니고. 그래서 여기에서 예약이라는 게 나왔어. 그러니까 리젤브가 예약하도록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예약한다는 게 내가 올 거를 예상하고 미리 방을 비워두는 거잖아. 그래서 보통은 I want to. 리젤베이션. 이렇게 보통 한다고. 응. 자, 이거 샘플. 응. 더 많은 사람들? 아니. 너무 많은 사람들? 응. 너무 많은 사람들? 네. 너무 많은 사람들? 네. 네. 세금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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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다른 사람들은 제작되었다. 그 노인들 그죠 자 57 리스펙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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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 리스펙트 이게 뭐 리스펙트 이것도 여러번 했다 다시 보는 건가 그렇지 다시 보는 게 뭐야 다시 보는 뭐 해서 다시 보는 존경 그죠 어드바레이션 자 해석해 보세요 존경 어드바레이션 어드마이어에서 경사형이야 어드마이어를 여러번 했다 어드바레이션 어드마이어가 경의 경의 의 그러니까 경의도 이 앞에 존경경자야 경의 의가 의도한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 이런 말이고 존경이 또 존중하는 그 존중하고 그 또 높인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존경이나 경의가 비슷한 말인 거야 음 자 이거 젠플 희이 이즈 헬드 헬드 인 더 그레이티스트 그레이티스트 리스펙트 그레이티스트 리스펙트 그레이티스트 리스펙트 바이더 홀 바이더 홀 배더 홀 밸리디지 밸리지 밸리리지 밸리리지 음 음 음 음 그는 음 홀드 고정됐어요 음 그 그레이티스트 가장 엄청난 존경 그렇지 그니까 그가 가장 엄청난 존경으로 고정됐다가 무슨 말이야 엄청나게 존경받았다가 그렇지 그 말인거지 전체 그 마을 전체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마을에 어른들이 있었어 보통 그 가을 중에 원로라고 해야되나 어르신들이 있었거든 그걸 말하는 것 같아 자 피프팅 에이 레스트 레스트 시다 나 프리덤 프리덤 프롬 액션 액션 월 애니띵 애니띵 타이 타이어링 타이어링 타이어어서 아예 집중 타이어링 가을 빠지고 그렇지 휴식 자유 행동이나 어떤 곳으로부터 어떤 거 타이어링이 뭐야 어떤 뭐 힘든 타이어 안 타이어드가 뭐야 무슨 말이야 지참 그렇지 그냥 그것으로부터 그렇지 행동이나 어떤 지침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그게 휴식이야 자 이거 점프 아임 타이어드 아임 타이어드 음 그 그 마침표 렛츠 테이크 포 어레스트 렛츠 테이크 포 어레스트 응 응 응 나는 지쳤어요 응 뭐 테이크 응 뭐야 가집시다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휴식을 그렇죠 자 피프팅 나인 리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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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런가 리절트는 결과 응 now what happens what happens because because of an of an action or event event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뭐가 일어났는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행동이나 응 행사로 응 응 응 그러니까 행동이나 이벤트 행사도 되고 뭐 보통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응 일어난 것 뭐 이래가 그 결과가 된거에요 응 응 자 이그젠플 응 히즈 일레스 히즈 일레스 이즈 리절트 이즈 어? 리절트 응 오브 배드 푸드 배드 푸드 응 응 배드 푸드는 띄우고 응 응 그의 아픔은 응 한 결과야 응 그 나쁜 음식은 응 그렇지 그러니까 나쁜 음식 먹어서 아팠다 이런 말이야 60 리턴 리턴 리턴이 뭡니까 로우다 그죠 버그 응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오백 오 백 워 워 오 백 어 도 돌아가다 응 오거나 가다 응 돌아 응 뒤뒤로 돌아해도 되요 자 이거 샘플 to return home 돌아가기 집으로 그쵸